준공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안동시의회 청사가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잘 쓰는지, 공사는 제대로 잘 하는지 감시하는 안동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쓰는 건물의 공사 감독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의회 지하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벽면을 둘러싸고 없던 배수구가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생겨났습니다. 주차장 현관 입구가 침수되자 물을 퍼냈지만 바닥은 계속 물이 넘치고 역부족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있던 배전실마저 침수되자 응급조치로 지하주차장 바닥에 호흡을 파고 배수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장마차는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응급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거나 응급조치하는 거고 근본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의회 건물과 본관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는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이 흥근하고 건물 벽과 바닥 곳곳에 빗물이 섬어 있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솟아오르는지 위에서 떨어지는지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공업체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올해 물난리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바닥에 배수구를 만들었지만 청사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가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본관 연결 통로 등 모든 하자 부분의 면밀한 보안공사를 통하여 누수보수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115군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 안동시의회 청사. 신축 때부터 공사비 과다 측정과 관련 직원의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동시의회 청사가 중공 이후에는 부실공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